제가 만약에 쟤랑에서 제가 지져? 팬티를 머리에 쓰고 방송을 할게요. 내가 봤을 때 러너야 넌 접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. 넌 이제 접어라 근데. 상위권 박았어? 한 번 볼까? 상위권 박았는지? 이게 상위권이야? 내가 수요일에 후원이야?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4등 받고 나발이고 그런 말은 필요가 없다고요. 근데 러너님 사실 솔직하게 저한테 지시잖아요. 나랑 진짜 1대1 한 번만 해볼래요 그러면? 진짜 진지 빨고 네가 잘하는 맘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 이분이 1군이래요 1군. 잠시 후. 오 이게 있어? 오오 예스 베이비! 내가 이겼다. 야 이 개. 구름표. 너 1군이라며 1군. 여보세요? 아니 1군이시라면서요. 아니. 뭐가 아니에요 자꾸. 지금도 밥 먹고 있어요? 네. 밥을 1시간 동안 먹어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아니 밥 많이 먹고 있어요. 그럼 이제 밥을 잠깐 내려놓으세요.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열이 받는 물이 뭐냐면. 잘하시는데 왜 자꾸 제 뒤에 계세요? 네? 구름표. 맞고 있었잖아요. 네 인생이요? 네 인생이요? 아니 이거 보세요. 아니 실수가 존나 많다니까. 아유 나 안 해. 이게 뭐야 이게. 아유 안 해 안 해. 제가 만약에 쟤랑 해서 제가 지져? 팬티를 머리에 쓰고 방송을 할게요. 뭘 발라줘. 네 날 바른 적이 없어요. 구름표.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. 자 전체로 둘둘테니 들어오세요. 내가 있잖아 은챠아. 걱정을 하지마. 어? 뭐야 출. 뭐야. 뭐가 이상해. 아 지금 뭐가 없어 지금. 풀팻이 없어. 아니 죄송합니다. 이거 풀팻이 없었어. 아니 풀팻이 어디 간겨. 가키아나가 빠짐 이러고 있네. GTA인 줄 알아. 풀팻이 있었다면. 당연히 원투를 해드렸을 겁니다. 이렇게 고수들은 이렇게 박지 않습니다. 칼같은 라인. 이런 라인으로 가셔야지. 압도적인 주행을. 이게 그라운뿌리 때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. 제가 피 땀 흘렸던 맵입니까. 자 여기서 스탑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하지 않습니다. 답이 없으시네요. 구름표. 그러니까 이게 아까 풀팻이 없었을 때 달렸을 때는. 게임 자체가 힘들었는데. 풀팻이 있으니까 바로 1등으로 치고 나가고. 이게 돈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. 진짜. 이거 보세요. 야. 버러지 TV. 박았죠. 오. 병신. 오. 저 병신 저거. 아이고. 오. 와우. 그렇게 빨리 와봤자. 벽에 박으십니다. 와우. 와우. 압도적. 오. 무서워. 이렇게. 이렇게. 아웃에서 인. 이거죠. 이렇게 가야됩니다. 여기서 삼백. 안 나왔죠. 어 안돼요 형. 형 지랄. 이렇게. 이렇게 해야됩니다. 보십쇼. 놀라운 기록. 놀라운 기록. 이즈빨 쪼. 원투 했잖아요. 초보자 벽을 키고 달리시면 어떡해요. 갠민이 마냥 고가 달리셨나요? 아 근데 진짜 나 많이 늘었어. 칭찬 좀 해줘. 잡꽂더라. 아웃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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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적 군영에서 다 사고 납니다. 오. 오. 우리 팀만 다 조졌네요. 사랑. 김은찬이 해결하러 갈게요. 맨유님 뭐하세요 도대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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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팀 아 너무 치열한데? 죽었다 상대 나이스 가자 가자 우리의 승리다 같이 드랩을 빨며 안돼 그런짓 하지마 병신아 배우자 이야아아아 압도적 오 송색기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